불이야! 불이야! 개새끼 죽어 왜 안 죽어? 아 나가서 잘못 피웠네 이게 뭐야? 알로하 누구나 씨부레 아아아아아아악 총알 먹었다 총알 먹었다 들어와라 총알 먹었다 아 근데 이게 뚝배기까지야 요새 뚝배기 왜 이렇게 많이 맞지? 아니 애들이 쏘면 다 뚝배기 맞아 코럴커서 맞는다고요? 이게 어디야? 아 이렇게 잘 쏘는데? 세발컨 내는데? 이게 뭐냐? 정답 마루 형님 여행기 여행기 치킨씨 천개 어 공격 문화 스포롤 예전 키크롤 알로 조경훈 님 별풍선 10개 로 profound 1, 2, 3 1, 2, 3 이거지 숨도 못 쉬지 반응 자체를 보네 반응 자체를 마당에 밀이 있다고요? 오케이 처음에 내는 곳? 너 닦게 된다 나 아이디 초날뀌였던 핑 찍은 데 담벼라 오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잘 쓰면 끝났지 치킨 먹을게요 이번과 치킨씨 천 개 마로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운전 지리고 공격 야 이게 안 죽어? 야 끌자 이새끼야 아 나 놀래라 이씨 빅캔디는 자리만 먹으면 치킨 먹기 너무 쉬워가지고 치킨 먹을게요 치킨 먹기 치킨 먹기 치킨 먹기 운전 깰까? 치킨 먹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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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소리 지를까? 골대교 이게 빅캔디가 SR 드람들 높아져가지고 지금 전부 다 가구팔이네 뚝배기 맞으면 바로 가겠는데? 이제 Pittsburgh 카캠 뚝배기 맞으면? 저 뛴다 컴온 베이비 하나 둘 아 나 봤나.. 컴온 베이비 힐 뿔이야!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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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이야! 개새끼 죽어 왜 안죽어? 화연병 1회수야 무조건 화연병 먹어줘야돼 서클 어디야? 와 서클 존나 좋다 누구니? 내 집인데 그쵸? 밑에는 서클이 걸쳐가지고 안오긴 하겠다 왔네 왔네 왔어 아 마루님 10개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형님 없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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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와 이 집이 없다고? 아 너무 밝은데? 화면? 안보여 아아아아아악 밝기 좀 낮춰야겠는데 이거? 오 제발 불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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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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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돼 이거 무조건 치킨이야 조금 맛보러 가면 돼 이거 이거 앞바위? 앞바위 너무 위험한가? 차 안패 쓰고 아 여기 여기 아 여기 여기 깰꼬니 ㅅㅂ 아이씨 양강이다 아이씨 양강이다 아이씨 양강이다 아 저 능선이 있네 이놈 가방 아이씨 아이씨 고맙고 손에 어떻게 아이씨 코 아 씨발 아 씨발 아 아 아 어디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존나까 아 와 시끄러 진짜 존나까 마룻혈리 우웨어 성민이 정리를 아 이 싸워서 청취킬 아 언제나 특파 아 제가 사랑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왕이 형님 준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얘 뭐라고 형님? 사노킬당 100개 코스톱까지 러스카라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